지포디에 뉴구마스 IH IH 인철부시공사 다음은 화재 소식입니다. 얼마 전 발생한 지역의 업체 화재 원인이 플라스틱과 함께 섞여있던 보조배터리가 원인인 것으로 어, 폐건전지 때문에 불이 났었구나. 어, 건전지 때문에 불이 나요? 응, 재활용품 속 폐건전지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재활용업체에서 보관이나 처리 과정 중에 충격이나 습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 불이 날 수 있어. 엄마, 저도 분리 배출할 때 제품 속에 폐건전지는 없는지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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